첫번째 미스텍 앞날이 또 흥란하군 아이 시 체만 좀 긴거 잘해 줬으면 좋은데 왜냐 따라 붙어라 잘한다 이 조그만놈이 야무죠 저놈이 애는 작아도 지민아 붙어갖고 좀 욕심을 안부려요 그래 그래 욕심 부리고 가라 좀 그래 좀 많이 해라 체가 짧으면 불리하네 잘한다 잘한다 왜 이렇게 쏠려 팀이 지가 좀 차고 나가면 팀이 쉬워질 됐다 진리야 니가 좀 차고 와라 니가 몰고 가 인마 니가 몰고 가 인마 뭘 저렴하고 앉아주게 돼 아야 고맙습니다 은 Nou 조아니 제 용지 맞물로 너 Spike